그러면은 발 사이에 아기가 껴있고 발가락 쪽으로 이제 스마트 패드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기가 아빠에게 노산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노산번호 미역시 바다요금이 발생하거나 이들이 휴대폰이나 일자 같은 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빠들이 휴직 방법인 거구나 오늘은 시작한 평화는 이렇게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놀아주실 수 있는 건데 아 그거 그거 봤어 아기들이 사춘기 때 막 대화 단절하고 그러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은 대화하던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? 이제 와서 왜요 아빠가 나한테 대화를 좀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화 시도를 많이 하고 아빠랑 함께 시간 보내는 걸 많이 해줘야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사춘기 때도 물론이고 막 이렇게 잘 아빠랑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하거나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애들이랑 얘기하거나 소통하면서 다 듣고 하는 거니까 잘 잊는 겁니다 어머님들 주말에 뭔가 부담 좀 한급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수하여 명예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아 목을 팔 치우고 있네 주제에 엄마랑 하나보고 하나 이어서 엄마 휴대폰에 사진 넣어드리려고 엄마 잘 나온 거 사진 골라봐 했던 이웃 때 보고 좋은 때 보고 다 잘 나온다고 하셔서 다 옮겨드렸어요 뭐 저는 그냥 깜깜을 했지만 엄마랑 예쁘게 나오면 될 거죠 요즘에 하는 걸 보면 갈대 축제 하지 않나 갈대 엄청 많은 거 같은데 사진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게 너무 좋으시고 잘 보이신 거 같아서 잘 못 찾았는데요 온천 스포츠 센터 가정작용 이용권 드릴 테니까 어머니 편승입니다 시남대 한번 다녀오세요 우리 장인혜님이 신청해 주신 시드레이브 면 부재 안녕하실까요? 다영 안녕하실까요? 좋아하는 마음 들어볼게요 아 여기였지 아 여기였지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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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승입니다 tuvo 아 Um O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헌승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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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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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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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